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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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양팔 없어지고 그렇게 된거죠. 사고 15년. 양팔 잃은 그 사람은 화가가 되어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양 어깨로 의수를 꽉 붙들고 온갖 빛들이 다 담긴 검은 먹물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22,900볼트보다 더욱 맹렬히 바라봅니다. 석 선생을 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감전사고로 절단 장애를 입은 남자. 집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당연해 보였습니다. 마침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 얼른 엘리베이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할 층에 버튼을 누른 후 초인종까지 몇 개의 단추를 누르자 척 나타난 그 사람. 안녕하세요. 아까 밑에서 뵀던 거구나. 세상에. 간발의 차로 먼저 도착한 손님들이 계시더군요. 한 발 늦었으니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요즘 부인을 따라가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위숲 끝으로 꼼꼼히 현을 짚어 가십니다. 위숲 끝으로 꼼꼼히 현을 짚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의 규칙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손이. 손이 엄청 많아요 밖으로 나가면. 집에 있으면 손이 없는데 밖으로 나가면. 절단 장애자들의 고통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잘려버린 손이 아직도 느껴지신답니다. 항상 하거나 하면 많이 잦아들고. 나 같은 경우에 환상통이 항상 고통이 있는데. 상처가 있고 흉투가 있어서 아픈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나 같은 경우는 손이 없는데 손가락 없고 손가락 손목 팔꿈 지렁대가 아프거든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더불어. 손가락 끝 근육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는 듯한 양손의 기억. 그런데 아직도 저릿저릿한 통증이 찾아와 괴롭힌답니다.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말이죠. 가끔가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바늘로 딱 쑤시는 것처럼. 시간을 재보니까 30초, 40초 간격으로 하더라고. 금방 괜찮다가 쑤셔 그러면 인상 찡그러지고 놀래고 그러거든. 하다보면 두 가지 놓치거든 그림 그리다 보면. 반나저를 놀다 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번에 1박 2일 동안 있다가 쑤셔 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통제를 거의 안 먹었었는데 그때는 먹어봤었거든.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 작업이 온 거 있어? 네. 말씀 끝에 제작계 내준 과제를 확인하십니다. 남의 작품을 발가락으로 넘겨보십니다. 양손이 없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물어보려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건 붓펜이고 이건 붓.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는 그 결핍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코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힘은 드는데 몸이 움직이면서 선이 더 탄탄해지지. 내가 팔이 없으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게 있거든. 이게 상당히 없으면 단점이 되는데 굉장히 장점이 돼. 왜냐하면 손이 있는 사람들은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런 걸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교가 나오는데. 나 같은 거에 없고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단순하고 소박하고 완전히 선이 아주 괜찮은 선이 나온다고. 몸 전체로 그리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팔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팔이 안 아픈데. 나는 팔이 아프잖아. 그런데 팔 없어도 아프고. 힘은 똑같이 드신데. 그럼. 팔은 있어도 아프고 없어도 아프거든. 나 같은 게 없어도 아프잖아. 있어도 많이 하면 아프지. 그래도 있는 게 나 있으면서 아픈 게. 손이 없으니 온몸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을 스스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낚시를 참 좋아했던 신혼의 봄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뒤바꾼 단 한 순간의 사고. 그의 일기에는 쉽지 않은 투병의 기록이 담담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10월 29일. 다니던 회사에서 전기 점검 중 22,900V에 감전돼 1년 6개월간 입원 치료했다. 머리 수술 2번. 양팔 피부 이식 후 2번씩 절단. 절단 수술하다 실수로 넣어둔 팔 속의 철사 제거 수술. 감전 시 전기가 나가 화상을 입은 정강이 피부 이식 수술. 왼쪽 겨드랑이 3도 화상 자룩에 등 뒤 근육살로 이식 수술. 왼발 4,5번 발가락으로 전기가 흘러나가 두 발가락 절단 수술. 힘든 시간이었겠지요. 저...저기 딱 꺼내봅니다. 다치기 전에는 그림이 안 되셨던 거예요? 다치기 전에는 그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시 뒤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88년. 4살 박이 아들의 철없는 부탁. 아빠에게 그림 그려달라 떼 쓰더랍니다. 다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아니지. 딸, 아들. 딸한테는 그래도 손이 있을 테니까 좀 잘해줬었는데... 내가 얘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내가 다쳤거든. 그러니까 해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얘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얘한테도 해줄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 한 거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88년이... 어쩌겠습니까. 아들의 부탁. 의수 끝으로 볼펜을 잡고 부들부들. 그러나 꼼꼼히. 몇 시간이고 진 땅 흐리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삐뚤빼뚤. 처음 걸음마 배우듯 글씨도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발가락이 있잖아요. 깜찍하게 이렇게 되셨어요. 이게 낙관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큰 작업할 때는 이걸로 도장을 찍으니까 그럼 낙관에 장식한 거예요. 어차피 낙관이 그냥 밋밋한 것보다 보기 좋잖아요. 선생님 발이 너무 예뻐요. 아 이게 손도 엄청 예뻐서 발가락이 확실하게 생겼잖아. 낙관은 발바닥이고 그 빨간색은 낙관의 장식. 좌우 위아래 표시. 도장에도 이렇게 위에 또. 온몸의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독할 만큼 열심히 그렸습니다.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주위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사고 후 15년. 그가 다시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의수 끝에 붓을 당당히 쥔 화가의 모습. 수무 크로키라는 화법으로 인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필 휘지. 역동적인 동작을 포착해 단 몇 획으로 표현합니다. 검은 묵으로 그려진 꿈틀거리는 획 속에 사람의 표정까지 보이는 듯한 그림들. 여행 속에 감탄하게 했습니다. 김연아의 트리플 노츠. 네. 속창마비. 네. 한 장 한 장 남기. 응. 응. 제자 일행과의 뒷동산 상책도 조졸졸 따라가 봤습니다. 응. 늘 즐겨 찾으시는 솟대 작가의 집. 실례하겠습니다. 야. 물초하지만 둘러오셔. 네. 반갑습니다. 차라도 하자. 아까 연. 연. 엽. 똘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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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놔. 얘가. 어? 말 잘 됐네. 진돗개. 작성이. 그래가지고 저희 일반 개들보다는 똑똑하고. 네. 지금은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니까 얌전해졌어. 오. 그래. 부터 타면 탁 찍어가지고 슥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거기다가 찍힐 정도로 그만큼 힘 있고 강하다고. 지금은. 지금 사람들은 그런 내면까지 잘 안 보여. 예.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게 다 나타나지. 예. 예. 그 작품 보시면은 다 그렇게 늦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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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예. 하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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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얘기하지만 저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되게 작아지는 그런 기분이 없다. 아주. 예. 작품. 선생님 작품 봤을 때 저는 되게 살아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 작품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작품이 그런 작품이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몇 톤이 보험이 돼가지고. 누구에게나 커다란 상실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폭풍처럼 휘감아 모든 것을 바꿔버렸을 때 우리는 그 지나간 과거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마치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이 화가의 이야기에는 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빈피장의 편집을 묘한 낙천성을 느끼게 하는 한 동작 한 동작. 그는 달라진 현실을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외신을 읽은 가족들이 팔이식 수술 얘기를 꺼낼 때조차 현재의 자신을 긍정하며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안 좋게 더 고생시키려고 그러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과거를 향한 기억은 너무나 힘이 세워서 우리는 돌아온 시간 쪽만을 끝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과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쉽게 낙담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시간들마저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과거는 일단 정지시키고 현실을 바로 인정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현실을 내가 취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그냥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연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험거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고 하나하나 하면 성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실을 바로 받아들이든 장르기? 장르기? 아 그렇죠. 이게 지질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안 되면 안 되면 그냥 해버리고 단념을 해버리고 다른 거 안 되면 다른 거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되죠. 안 되는 걸 계속 불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더 고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 포기는 아니고 제쳐두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제가 더 좋은 걸 위해서 거기 이제 잠시 그냥 해두는 거죠. 문신한 거는 문신. 고양이로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고양이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옛날에 잘 됐던 거 잘하던 거 그런 걸 못하니까 거기에 많이 연연을 하는데 그건 아무리 연연해와야 되돌아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참기 가장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자꾸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냐고요. 그 귀가 계신지. 워낙 예전에 본문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되게 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 겪는 그런 게 없었냐고 그래서 알았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저 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세요. 여기를 잡아야 되나요? 네. 이거 느낌이 오죠. 이렇게 다 먼저. 손에 땀이 있든지 뭐 거칠 때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손 잡은 느낌이 나니까. 우리는 오늘 오직 현재의 삶과 손 꼭 잡을 줄 아는 현자를 만났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한 날. 이른 아침에 만나자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다른 일정이 생기셨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자기 포근해진 날씨. 짙은 안개를 뚫고. 차도 이용하시게 하고. 따라 또 다녀볼 요령으로 불이 나게 댁으로 향했습니다. 네. 너무 늦었죠. 아니. 괜찮아요. 아침에 연락이 왔나 보네. 아침에 연락 왔나 보네. 아침에 연락 왔나 보네. 예정 없던 약속이 생긴 참에 우리들도 조금 도움은 되는구나 싶더군요. 아침에 가VO이케다. 아침에 달아 Thirty transmissions을font 수도 있었는데 clock를 옮겨왔거든요. 아침이 부족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첫날 교육 habían 수 있었습니다. 그만 까맣게 입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람이 손이 되어야 한다 떨리는데요? 이 차니까 떨릴거에요 왠지 덜덜 떨려왔습니다 남자들끼리 자연스럽게도 전자제품 수다를 떨다가 요즘 유행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되세요? 지금? 지금은 안되요 이게 발로 하게 되면 되는데 발로 하셔야 돼요 미세한 전류가 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십니다 미세한 신체의 전류가 터치스크린에 닿나 봅니다 만일 전용 펜을 쓰면 섬세한 작동도 가능할까 일단 볼펜으로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발가락이 최고인가 봅니다 그림을 배우고자 했지만 팔없는 그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수 걸출한 서예가 여태명 선생님을 만나서야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 살아도 보고 수년간 서울에서 통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내놓은 세상의 이미지들 마치 감췄던 속내가 뿜어져 나오듯 왠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연 행사를 통해 그린 대형 작품의 후반 작업들을 하시는 약속이었네요 요즘 그의 작품에는 역동적인 인물 특히 김연아의 모습이 담길 때가 많습니다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김연아 동생의 악셀이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완성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코 고통 없이는 찾아오지 않을 영광의 순간 그러나 양팔 없는 석창우 화백의 오늘은 비단 집념어린 수련으로만 얻어진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를 지켜볼수록 그는 손이 참 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사라진 손들보다 더 많은 손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지 그래서 잠시 집을 들러가기로 한 차 안에서 그에게 넌지시 물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한 소감을 말이죠 제 3자, 남들이 배려를 안 해주면 절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죠 내가 잘나고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그림도 내 나름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후 1시, 약속 시간 어김없이 동생이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전통 춤을 추는 공연하는 팀이 훈련한다고 해서 훈련하는 걸 이제 꺼리고 하려고 이제 가고 있어요 3월 중순 젊은 무용단의 공연을 석화백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연습 수개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용팀이 우리 삶을 몸짓으로 구현해내면 석화백은 그 모습을 무대에서 그림으로 그릴 것입니다 역동적인 피사체가 화폭에 옮겨질 순간을 늘 기다립니다 당연히 이 작업은 석화백의 진술을 보여줄 시간 그가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을 포착할 것인가 눈에 빛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사자처럼 한참을 노려받은 화가의 붓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처럼 한참을 노려받은 화가의 붓 고단한 인간들의 삶을 몸짓으로 이야기해주는 작품 그리고 그들과 일체된 뜨거움을 느낀다는 화가 이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역동적인 신체들과 그것을 그리는 팔이 없는 몸 그리고 그가 그려낸 화폭석 거친 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결의 깊은 생각들을 불러올 것만 같은 무대 에너지를 모두 발산해버린 그곳에 에너지를 모두 발산해버린 그곳에 그의 사라진 신체를 대신했던 의수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끼고 있을 때는 굉장히 커져네요 끼고 있으면 편하고 허리를 받쳐주거든요 허리도 편해지고 잘 때가 많이 빼고 그 순간까지는 그냥 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여름에 좀 고달플 것 같아요 여름에 덥고 그 자체를 덥다고 생각하면 못 있어요 이렇게 덥다고 생각하면 엄청 답답해지고 그냥 못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처음에 이걸 기가 막히고 고르는 게 요거 자체 여기 있는 게 요게 있음으로 해서 붓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갈고리도 종류가 많은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 줘 봐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뒤에 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지를 해줘요 이게 다른 갈고리들은 이게 안 돼 처음에 어떻게 우연히 이제 보내준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좀 예로상이 많았을 거예요 네 의수마저도 행운이었다는 그 사람 첫날 무르려 했던 그 얘기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좌절하신 적 없었던 걸까요? 제가 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봤어요 사실은요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들도 봤는데 잘 이겨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형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특히 뭐 노인네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형을 보고 이렇게 혀를 찢찢찢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시고 그런 거 보고 그런 걸 볼 때 형은 가만히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같이 가는 나는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저렇게 혀를 안 차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봐주면 좋은데 혀를 차니까 기분이 막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죠 형 사람들이 저렇게 혀 차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바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틀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막 계속 보면서 그럴 때도 당연히 저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이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나 제 스스로가 느낀 게 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 그런 거를 꺼릴 게 없다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 사회가 자기네에 대한 그런 배려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이 스스로도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지하철 타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화장실에 갈 일이 있다 지하철 내려가지고 그러면은 남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와주다 이렇게 막 지퍼를 내리고 이렇게 소변을 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 같아 정말 좋은 사회 같아 팔 없는 신체도 그리고 온몸이 완벽한 신체도 구별 없이 함께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자리 그런데 검지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도 잡을 수 있고 스마트폰도 양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는 또 묻고 싶어졌습니다 손이 있을 때 이제 더 자유롭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손이 있을 때보다 지금 그 나한테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행동하는 게 좀 불편할지 몰라도 사실 행동하는 건 별 자기 의미가 없는 게 뭘 축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 뭘 즐겁게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게 인간의 자유로움이라는 건 자기가 아무래도 질리지 않고 즐겨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자유로움이에요 누구에게건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양손일 수도 있고 큰 재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너무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석화백 그런데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그 집착들을 어떻게 훌훌 털어낼 수 있었는지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난 날에 상처만 생각하는 우리들은 결국 이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양손이 남아있다면 정말 꼭 잡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고 하나의 일정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잘 보내십시오 네 세번 세번 만나게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과거가 아닌 현실에서 출발해 다가올 날들을 살아가는 그와 헤어집니다. 석창호 화백은 실은 끊임없이 많은 고비들을 넘겨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수술 도중 감염된 C형 간염과 싸워왔답니다. 인터페론 투약하는 기간 동안 버거운 신체적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검사 날.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지금 나이트 근무하더라고요, 1년 동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팔 대신 발등에서 채혈합니다. 이 분이 하나도 안 아파요, 다른 사람한테 따끔한 것도 없이 그냥 갖다 내게 되거든요. 성공적인 치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본인이 일기에 기록한 열 번째 고비. 그냥 받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치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잘 견뎌셨어요. 수긍하고 거뜬히 견뎌냈습니다. 기념사만 제안하신 드라이브. 소년 시절 친구들과 얼렸던 기억의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몰래 낚시대를 가져갔다 된통 혼났다는 그 청년은 이제 예수를 바라봅니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수긍하고 있는데 빈 자게 둘 자요. 둘 자요. 선생님, 좀 드셔보실래요? 너무 맛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좀 짜죠. 저 처음에 엄청 먹었는데 그니까 손이 없어진 지 거의 30년 다 돼가니까 너무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래서 진짜 손실한 느낌은 아니니까 망각을 해버려가지고 손실한 느낌은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양팔의 기억 이스도 요즘에 발전이 돼가지고 엄청 저기 잘 나온다고 낚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그런 데로 왔더니 어떻게 보니까 어디서는 아니더라고요. 그 자체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조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자체에 손이 없으면서 그 낚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그런 거 찾아서 한 거죠. 빨리 현실을 검증하시면 그 신이 어디서 나온지는 역시 그 대목으로 그 은혜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굴복이 있으니 그것이 인생 아니냐 하십니다.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그래서일까요? 잃어버린 것들은 자꾸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어댑니다. 자기 좀 봐달라는 뜻이 말이죠. 헤어지기 전 석화백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여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한 15년 동안 같이 시연이나 칸 작업하고 그럴 때 같이 생활했던 게 완전히 15년이면 아주 초창기부터 사용하셨던데 그 전까지는 잘 찍을 하다가 선생님이 15년 동안 노력과 땀이 배어있는 그런 그리고 자신의 카메라에 낡아서 수염이 다 빠진 그 붓의 모습을 담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곱게 포장하십니다. 팔 없는 의수 화가의 붓 그 붓이 석화백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붓이 석화백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내 손이 되어주시면 나는 세상을 그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석화백이 썼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왼쪽 손바닥을 5cm 정도 베였다. 현기증이 나게 큰 상처였으나 혼날까 겁나 약국에서 약 사서 치료했었다. 그런데 그 손은 후에 감전으로 다 탔다고 한다. 정말 소중한 것도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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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왕이